아티스트 분 나와주세요! 전원 센터 그룹입니다. 변암무쌍한 매력을 가진 더 보이즈입니다. 오늘 너무너무 멋있네요. 자 먼저 오른쪽 보시면서 오른쪽입니다. 밀착해주시고 오른쪽 바라보시면서 한번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뉴 씨 오른쪽입니다. 조금만 더 밀착해주시고요. 한번 사진 촬영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쪽! 좋아요.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. 오늘 정말 멋있네요. 더 보이즈. 네 좋습니다.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. 네 다시 한번 오른쪽 봐주시면서 더비를 향한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더비 사랑해요! 하나, 둘, 셋 좋아요. 에릭 씨이네 좋아요.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. 하나, 둘, 셋 네 먼저 인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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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. 베스트 보이즈. 안녕하세요. 더보이즈입니다. 네 상현 씨. 네. 지금 아쉽게도 에릭 씨가 맞아요. 네 지금 아마 보고 계시겠죠. 네 에릭은 아마 내년에 저희가 또 기회가 된다면 같이 또 가요대 축제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내년에 꼭 함께 하겠습니다. 네 에릭 씨한테도 한마디 해주세요. 에릭아 우리 무대 잘 지켜봐줘. 지켜봐줘. 네 좋습니다. 뉴 씨 혹시 오늘 무대 관전 포인트 있을까요? 어 점점 타락하는 저희 소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오 타락하는? 네 혹시 뭐 스포 동작 있을까요 뉴 씨? 스포 동작이요? 네 네. 저희 위스퍼를 사용해서 퍼포먼스를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우리 같이 함께 해주셨습니다. 네. 제이콥 씨 감사드리고요. 네 그리고 또 어젠가요? 살짝 선우 씨가 스포를 해주셨어요. 주 큐 선. 네 매드앤즈에 슬쩍 해봤다. 네. 선우 씨 무언가를 슬쩍 하신 거죠? 매드앤즈에 슬쩍 같이 함께 무언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. 아 네 저도 이제 이 주현이 형과 큐 형 매드앤즈 사이에 살짝 이제 들어가 봤는데. 좀 뉴욕 90년대 뉴욕 스트릿 느낌의 어떠한 멋있는 퍼포먼스를 준비했으니까. 한번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혹시 괜찮으시면 세 분 나와서 뭐 짧은 포즈 한번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? 후 후 후! 네. 주 큐 선.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하나 둘 셋. 와 기대되요. 너무 멋있다. 주윤 씨 너무 멋있고요. 큐 씨 멋있고요. 좋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학년씨 왜 이렇게 크게 웃으셨어요? 선우씨가 귀여워서 영윤씨 혹시 오늘 패션 컨셉 있나요? 오늘 이제 더보이즈가 또 멋있게 올블랙 앤 골드 골드로 포인트를 하나씩 줬습니다 네 좋습니다. 혹시 현재씨가 뽑은 베스트 드레스 있을까요? 오늘 제가 봤을 때 저희 멤버 중에 고마워요 아 너무 다 옷이 이뻐서 고르기 힘들지만 저는 케빈으로 하겠습니다 케빈! 케빈! 3매 60도 턴! 하나 둘 셋 깔끔하겠습니다 주현씨 우리 더비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요대 축제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연말 저희와 함께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현씨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더비 오늘 지켜봐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퇴장하시면서 카메라에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보이즈 멋진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베스트 더보이즈 더보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가가시면서 하트 네 감사합니다 유씨 감사해요 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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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멋있으시네요 선우씨 멋있어요 상현씨 멋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죠